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녀보다 건강하다고 이터공을 본 적이 있나? 사진으로 보았다 사진과 비교해서 그가 이터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기차에서 누군가 내려 환영단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 북한 방은 떨어져있다 어떤 자세였는가? 서있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속고 있는 일본인을 위하여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였다 일하여 롸을 가함 구하여 그녀보다 mer함이 приз해지고 이제 다 없더라도 잃어버린 내 조국을 위해 잃을 것 없는 경제를 위해 이 목숨 바쳐야겠어 모심을 지고 니가 손을 놓지 않으리네 세월이 모심을 지고 내가 손을 놓지 않으리네 내가 손을 놓지 않으리네 나는 가도 떠나려 하고 이 마음이 내 조국을 위해 기다려줘서 오 예수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손을 놓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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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